용자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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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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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우리 텐트. 써주면 어떡해. 말도 안 돼 있어요. 맞아? 장작이 아주 쓰레기가 망해서 계속..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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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치즈에 맥주 한잔을 켜 저희가 오랜만에 캠핑 나오다 보니까 많이 어설플 거예요 원래 어설프지만 더 어설플 예정이거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 오늘 말씀을 이제서야 드리는데 귀엽게 봐주세요 라이터도 샀어요 얻었어 제주도 왔다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라이터도 없고 맨날 빼먹지 뭐 토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일단은 저희가 오랜만에 와서 일단 분도 피우고 텐트도 피우고 해가지고 되게 감성 높긴 해요 더군다나 지금 눈도 좀 오거든요 딸이 눈처럼 좀 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쌓여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주변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캠핑장이 좀 어두워요 조명이 많이 있고 그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주변을 보여드리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은 이렇게 쭈꾸미를 가져왔는데 안 녹았어요 그래서 좀 녹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평부터 먼저 먹을까? 그래도 되고요 화목난로 근처에다가 좀 넣고 녹힐게요 맥주에다가 꾸이꾸이도 있으니까 꾸이꾸이에다가 맥주 한잔 하고 사줄게요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었네? 이것도 좀 녹이고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요 원래 밥 먹고 이런 거에다가 그렇지 근데 우린 밥을 나중에 먹는 걸로 치즈 3개 3개 나물만 먹자 이게 여기 딱 들어가면 딱 좋은데 안 들어가나? 오 대박 딱 들어가네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 녹도록 하겠습니다 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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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ntions 손이 지났어 뜨끈한 고물먹고 싶어 이거 안에 얼었던데 아 이거는 진짜 바꿔야겠다 안될 зат Jesse 야! 웃기나! 나 삽 탔어!! 하나 화목하 hormonal 아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게 너무 나 다칠 뻔 했다고 탄 냄새 나 머리카락 탔나? 머리카락은 안 탄 거 같아 고마 뭐가 탔지? 살이 탔겠지 어 맞아 어 여기서 내... 아니야 털이 탔어 내 털이... 이거봐 이거 봐 보여? 손가락에 털 탄 거 보이려고 진짜 웃긴다 원치 않은 제모를 했고 아니 여기 지금 불이 켜야 되는데 라이탑 불을 밑에서 했거든요 이거 팡 터진 거야 장난 아니다 안전 웃기다 토치 그거를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 가지고 못하겠어 무서워서 못하겠다 어떡해 내가 해? 어떡해 내가 할까? 내가 할까? 응? 이거 내가 이거 들을 테니까 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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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가스를 바꿀까? 밑에서 달아야지 밑에서 달아야지 가스를 바꿔 그럼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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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그냥 해 응? 응? 받아 봐 다시 가 다시 가 가다봐 또다 올려놓은 게 있어 오빠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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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네 여보세요 그... 그... 난데 네 미식냄새 뭐고 뭐... 뭐... 캠핑같았는데 그저... 오늘 오는거야? 내일 오지 아니요 내일이요 왜? 아니요 아빠가 네네들 회의 전구라고 와서 음... 네 맛있게 드세요 됐어 불이 그러면 약한데? 그럼 얘를 더 올려야 돼 충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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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끝까지 올린거잖아 됐지? 응 레츠고 라이터 뭘 더 넣어야지 내가 켜줄게 라이터 어? 라이터 켜줄게 이거 다 탔 뻔했네 하하 에하하핫 아 진짜 넘어간 pensнач다 가수 이거 찍어줬어야 하는데 아 진짜 으흐흮 illustrates 부탁드립니다 깠다 가빈 가수 사고가 figure 약간 좀 그런거 있잖아 오랜만에 찍으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조차 모르겠어 그 웃는게 지금 얼굴이 완전 홍당무가 됐어요 아까 불 난거 충격받았나봐 내가 더 했어 난 그냥 세수했어? 불 세수 했다 불 세수 했다 그러니까 하얀것만 가져가는 느낌이다 당신 하얀거 두개 다 줬거든 나보다 더 많다? 나보다 너무 많은거 아니니? 여기 있는거 다 날씨로 먹으면 되지 야 진짜 잔인하네 너무 잔인해 나는 다섯개 넣었네 몇개 익질 않지만 맛있네요 응 위에서 해야되 그러면 숟가락이 타잖아 아 잽싸게 빼야 돼 아 잽싸게가 안 되잖아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우미 깜짝이야 누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다봐 귀가 너무 간지러워 여러분들 저 욕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지금 다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희가 제주도 다녀와가지고 제주도를 한 번 더 갔어요 사실은 제주도 갔다 오고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제주도를 한 번 2박 3일 정도 다시 갔다 왔거든요 사실 관광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관광객 모드로 제주도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 타도 다녀왔는데 고고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용자옥녀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앵고야 김 많이 먹어? 김 진짜 많이 먹어 따뜻하긴 따뜻한데 이 칼로리가 넘나봐 장작이 무슨 냄새인데? 아 창발냄새 너무 좋아 시골냄새 시골냄새 시골냄새가? 오빠 당신 서울 출생 아니야? 맞아 영등포 치즈 치즈는 다 먹었나? 치즈는 다 먹었나? 여기 있다 밥은 없냐? 있어 비벼야지 아니야? 응? 응? 먹어봐 예스 시작합니다 오 보세요 오 대박이다 좀 살짝 매울 것 같긴 한데 치즈 짱이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소주 간장 하겠습니다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풍경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정도 됐거든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불멍도 좀 하고 주변 산책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해가 뜨진 않았어요 아직 어두워가지고 밖에 풍경은 좀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밖으로 나가서 함흥난로 불 좀 비치도록 할게요 아 아 춥다 아 아 아 해가 떴어요 삼척쯤 해야겠어요 눈이 많이 쌓였어요 눈이 많이 쌓였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려고요 지금 아침 시간이어서 일어나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주변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들이 다 저기 있어요 저희는 사슴벌레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잘 잡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른 이름의 팻말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 건너편도 또 캠핑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쪽 건너편도 또 캠핑장인 것 같더라고요 다 탔나? 다 탔나? 다 타나? 다 타나? 다 타나? 다 타나? 다 타나? 랄루가 좀 그래도 불이 좀 켜져가지고 조금 안에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발은 는데 완전 동상 걸릴 것 같아요 발이 너무 중요하다는 천장 팬이 꼭 필요하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일어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웬일로 일찍 일어났어. 잠을 안 잤지, 쟤들은. 집에 가서 자려고? 불 좀 펴놨고요. 저쪽에 파세코 킴프 25도 펴놨습니다. 확실히 저게 켜니까 확실히 따뜻하긴 따뜻하다. 근데 일단은 등유가 얼마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저 난로가 꺼지면 집에 가야 됩니다. 욱녀도 일어났으니까 밥 먹을 준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얘는 바깥에다가 두고 잤더니 도로 얼었어. 물은 또 안 얼었네. 지금 가스가 완전히 얼어서. 흔들면 완전 얼음이던데 여기 보시면은 어렵습니다 금새 얘는 쉽게 하지 않냐고 얘는 그냥 물이야 이게 좀 어렵던 게 아니야 와 대박이다 아침에 제가 여기 주변을 좀 돌아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캠핑장이 꽤 규모가 크더라고요 자리도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차량이 진입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자리도 나무 그늘 밑에 바로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캠핑할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건너편에는 가보니까 팝업 트레일러 있잖아요 팝업 트레일러도 가져오셔가지고 캠핑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카라반이나 이렇게 모톰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머리에 뭐가 났나 아 부딪혔구나 내가 뭐지? 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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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콩나빠요씨 왜 이렇게 없으시는데 뽀드락신 줄 알았는데 속이야 뭐야? 어디서 교체했어? 어디서 부딪힌진진 좀 까먹었다 주걱으로 줄까? 약간 돼지죽 맞나? 무슨 죽이라 그러지? 꿀꿀이중 꿀꿀이중 같은 그런 아니거든요 아 너무 무서워 아 으어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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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얼굴 탔어 아 오 탔다 ис하핳 애고부터 넣어야 되겠다 자 닭꼬치 먹겠습니다 저거 먹어볼게요 엄청 맛있다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등이 없어서 일찍 가자 이제 너무 추워 저희가 지금 등이 없어요 장작도 없어요 캠핑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핫팩 있어요 핫팩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물러 갈게요 다음에 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역대급이야 여기 12시 퇴실인데 지금 10시도 안 됐어 9시 45분입니다 일단은 철수 준비를 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완전히 벗겼어요 벗겨가지고 이제 청소할 건데 듀랑고 셀터의 최대의 장점은 이거죠 너무 적나래 아 이거는 이제 캠프고 제품인데 여기 상당히 편해요 바닥도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서 진짜 편합니다 이거 제가 리뷰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calling 오마이 갓 이런 거 이게 닫아야지 이렇게 그냥 가려고? 뭐? 저번에 이런 거 그냥 할 뻔 했지 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 거의 한 4주? 울었어 3주 4주 만에 캠핑을 처음 나왔는데 와 제주도 다녀와서 첫 캠핑 와 등유도 없고 장작도 없고 춥게 놀다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네 아무 생각 없이 왔어 앞으로 이 응자TV의 캠핑 브이로그 영상 자주 자주 올릴 테니까요 매주 일요일 캠핑 브이로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면 1월 2일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도 응자TV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부르사 아.. 너무 힘들어 역대급 일찍가 지금 뭐하는거야? 렌터가 옮수면 어떡해? 용자티비